안녕하세요 안자비 구독자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안자비에서는 재미난 추리소설들 찾아내서 소개해드리는 일 계속하려고 합니다 다만 2024년이 밝은 새해 첫날 만큼은 좀 색다른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은 내면 소통이라는 책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가 쓴 700여 페이지의 벽돌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드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본문 아주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내면 소통이 뭐지?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하고 행복해지는 새로운 소통법이라고 도대체 그게 뭘까? 근데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내면 소통법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 두 개의 장을 제가 간추려서 발췌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6페이지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 일단 들어보세요 현대인이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 방식에서 일어난다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온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로 돌입한다 원시인이 사냥하던 도중에 멧돼지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멧돼지 몇 마리가 갑자기 공격을 해오면 원시인의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기 때문에 심박수를 올려서 근육세포에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한다 또 어깨근육, 목근육, 안면근육, 특히 이를 악물 때 사용하는 턱근육 등 일련의 근육들을 수축시킨다 평소 뇌는 소화기관에 많은 에너지를 보낸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 소화기관에 보낼 에너지까지 끌어와서 근육으로 집중시키고 소화기능은 저하시킨다 멧돼지와 결전을 벌여야 하는데 한가하게 아침에 먹은 식사를 소화하는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겠는가 또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단 시급한 멧돼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뇌는 면역 기능도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것이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아울러 전전두피질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급격히 저하된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전전두피질의 인지 기능은 평화로운 시기에나 필요한 것이다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간 생략하고요 수렵 채집이 중요한 생존 방식이었던 원시 시대에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원시인이 맞닥뜨리는 위협은 대개 근육의 힘을 통해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해야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은 근육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취업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혹은 중요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앞둔 직장인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소화기능, 면역기능, 인지능력을 저하시키며 어깨, 목, 얼굴, 혀 근육 등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반응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다 네, 이렇게 원시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뇌가 현대 상태의 진화상으로 전혀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그때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뇌가 보내는 명령대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 초반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최대한 발췌해서 짧게 짧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42페이지로 넘어오면 이런 소제목이 등장합니다 얼룩말이 위괴양에 안 걸리는 이유 43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발췌해서 낭독해드릴게요 사자에게 쫓기는 순간에 얼룩말의 체내에는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하지만 늘 사자의 공격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얼룩말에게는 신기하게도 만성적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다 사자의 추격이라는 비상사태는 금방 결판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잡아먹히든지 도망치든지 수분 이내에 상황은 종료된다 얼룩말은 왜 위괴양에 걸리지 않는가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에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사자의 추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얼룩말은 다시 평화롭게 눈앞에 풀을 뜯어먹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공격했던 사자를 떠올리며 분노하지도 않고 내일 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여기에 집중할 뿐 그러다가 사자가 또 나타나면 그때 다시 열심히 도망친다 멧돼지를 마주친 원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위기 모드가 오래 계속되지 않았던 원시인에게는 만성 스트레스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현대인이 마주하는 멧돼지들 가운데 10분 이내에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멧돼지는 대학 입시이다 수능이라는 엄청난 멧돼지는 수년간 학생들을 압박하며 다가온다 도무지 편도체가 가라앉을 틈을 주지 않는다 이 편도체라는 데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런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고 분노라든지 공포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편도체라는 기관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편도체가 가라앉을 틈을 주지 않는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강압적인 직장 상사, 업무 평가, 진상 고객, 경쟁업체, 경기 침체, 고유가 등 수많은 멧돼지가 현대인의 편도체를 지속적인 활성화 상태로 만든다 가족 간 불화가 있는 경우라면 아예 멧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소화기능, 생식기능, 면역기능 저하로 고생하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무기력에 시달리며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서 각종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마음 근력의 최대의 적이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자연사례세포인 NK세포와 T세포의 기능을 크게 떨어뜨린다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초래하며 수면부족 자체도 면역기능을 떨어뜨린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실험에서 단 하루 수면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암세포 억제와 관련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NK세포의 활동이 7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면역체계가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질환과도 관련이 깊다 자가 면역질환의 종류는 다발성 경화증,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루프스병, 베체드병, 건선, 아토피 등 100가지가 넘는다 이러한 질환의 공통점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과 유전적 요인이 모두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요 다시 책 제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1페이지 서문인데요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섭생하고 그 다음에 푹 자고 그리고 명상하고 운동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동하고 잘 챙겨 먹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쉬운데 몰라서 놓친 이 명상 이 명상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사실 요즘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요 700페이지짜리 책을 읽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자 김주한 교수는 유튜브에서 정말 양질의 강의를 그리고 명상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명상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낭독해드린 내용 읽고 들으시고 아, 말 된다 하는 분들은요 책을 사보시는 것도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주한 교수의 유튜브 채널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몸의 근육처럼 마음 근력도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 마음 근력을 키우면 적어도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첫째,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불안과 통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감정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마음이 늘 평온해지고 행복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억누르거나 불안을 견디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면역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기능이 향상되고 노화도 늦춰진다 근력운동이 몸의 급속한 노화를 막아주듯이 마음 근력 훈련은 뇌의 노화도 막아준다 수많은 최신 연구 결과가 이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셋째, 성취 역량과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 뇌의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피질 중심의 신경망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향상된다 일반적인 업무 수행력이 향상되고 특히 문제 해결력, 집중력, 창의력, 설득력 있는 소통 능력 등이 향상된다 마음 근력이 향상되면 공부, 스포츠, 비즈니스, 연구, 창작활동 등 무슨 일이든 더 잘할 수 있다 이상은 나의 견해나 주장이 아니라 이 책에서 소개할 수많은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마음 근력 훈련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네, 다 읽어드리진 않고 여기까지만 읽어드린 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김주환 교수의 마음 근력 내면 소통 책 소개를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건요 유튜브에서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라고 분명히 자막이 떠 있는데 제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바로 이 김주환 교수님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천재 교수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대학마다 정말 우수한 교수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런 분 중 하나였고 정말 재밌게 강의를 그리고 유용한 강의를 똑똑하게 너무너무 잘하셔서 저도 참 좋아했는데 근데 왜 좀 인간적인 매력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차갑달까 근데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랬던 교수인데 유튜브 상에서 본 그 얼굴이 제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일단 저보다 연배가 높으셔서 저보다 한참 나이 든 분으로 보였었는데 지금 이 영상 속의 얼굴은 저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군살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 교수 맞아? 하고 확인하느라고 제가 영상을 플레이를 시켰더니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모든 게 너무 온화하고 평화롭게 바뀐 거예요 제가 알던 그 왜 약간은 독기가 서려있던 정말 스마트하지만 너무 샤프에서 찔릴 것 같은 그 남자는 없어지고 어머 세상에 저 깊은 절에 계시는 수도승처럼 너무나 부드럽고 평화로운 한 남자가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똑똑하게 그러나 일반인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나 강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들을 연이어 듣고 명상 수업을 하다가 아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하고 구해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다가 아니야 이 책은 소장각이야 그래서 직접 샀고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 양독을 해드린 거예요 수다가 너무 길죠 아무튼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와닿았던 일화 중 하나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거대한 바위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스트레스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대개 우리는 왜 괴롭냐면 이 바위를 짊어지는 거예요 들어 올려요 그래서 무거워 무거워 견딜 수가 없어 어떡하지 어떻게 피하지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면역기능 저하되고 소화 안되고 그래서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오은데가 쑤시고 아프게 되는 건데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바위를 그냥 그 길에 내려놔 그 존재를 인정해 아 여기 바위가 있구나 그래 내 인생에 이런 바위가 있지 인정 하지만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무겁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나한테 닥친 그 문제를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네 이 책에 나온 대로 명상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체화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법을 설명서를 읽고 알 수 있죠 하지만 직접 타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직접 타도 그 뭐 핸들을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꺾어라 이 머리도 알지만 몸이 됩니까? 안되죠 계속 자빠지다가 이제 익숙해지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 소통을 통한 마음 근력 훈련도 자꾸 반복해야 하기는 합니다 저도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는 그 바윗덩어리를 옆으로 내려놓고 바라보는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매 순간 삶의 고비고비에서 닥쳐오는 모든 바윗덩어리를 항상 여기 바윗덩어리가 있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복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웬 추리소설은 안 하고 재미없는 사회과학 서적이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맞죠? 저는 그 교수님의 외모가 바뀐 것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이 영상을 듣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안잡이 낭독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는 책 낭독을 할 때 굉장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하거든요 내가 들이쉰다 내 숨이 다 내쉬어져서 끝났다 이제 또 숨 들이쉬고 저 어디 최대한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호흡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작업인데 제가 행복한 이유가요 낭독을 할 때 자연스럽게 호흡 명상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김주한 교수의 내면 소통 유튜브 채널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도서관에서 빌려 보셔도 되고요 서점에서 서서 좀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한 권 소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4년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한 해라는 건 없겠죠 이 마음 근력 강화 훈련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몸도 마음도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뜬금없는 비추리소설 낭독해드리고 수다도 잔뜩 떨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